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새해 첫날부터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건 정말로 애터미와 함께 한다는 건 새해 복 많이 받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 함께 알아보시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쌀쌀한 느낌 드나요? 후끈 달아오르게 우리가 큰 박수를 나한테 보낸다는 생각으로 큰 박수를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박수의 크기만큼 내 마음이 후끈 달아올랐으리라 믿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샤론 로즈마스터 고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자리는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저의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 찾아올 때는 기웃기웃 이런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지 이런 생각으로 찾아왔던 생각이 지금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어차피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오늘은 아주 이제 실력이면 실력, 미모면 미모 다 갖추신 강사님을 모시고 애터미 회사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큰 박수로 모시면은 그리고 이제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제 쳐다보셔야지 이분이 이제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경험을 쏟아내실 것 같아요. 네, 강남숙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분당 탑센터 부업가 세미나 기초 사업 설명을 맡은 샤른로즈마스터 강남숙 인사드립니다. 네, 제 얼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처음 보신 분 많이 계시죠? 네, 춤에서도 한 번 보셨겠지만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용인 신갈에 살고 있어요. 네, 분당 탑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저는 남편과 함께 중국 식품점을 운용하고 있었고 저 개인은 또 아몰의 퍼시픽 카운셀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몰의 소비자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어요. 너무나 좋고 싼 화장품이 있다는 거예요. 어? 싼 게 비지떡이지.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하지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럼 나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콜마 B&H 원데이 세미나를 한 번 참석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회장님이 동영상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뉴스가 2004년의 뉴스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하시는 말씀이 기존 화장품보다 500배나 집어넣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어머! 한두 배도 아니고 몇 배라고요? 네! 100배나 좋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배 좋아? 그러면 나부터 써봐야 되겠다 해서 저는 세미나 끝나고 바로 제품을 구매해서 써봤어요. 써봤더니 제가 아모레 카운셀러잖아요. 아모레 제품만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더 좋다고는 처음 써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지? 그러면 내 생활비가 줄어들겠구나.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알아봤어요. 알아본 결과 에터미가 다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왜일까요? 설아수는 방판이잖아요. 연금성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과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 연금이 있을까요? 없어요. 중국에도 연금이 있을까요? 네, 남편만 있어요. 저는 연금이 없어요.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연금 하나는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품이 너무 좋고 싸. 그러면 소비자한테 피해는 안 주겠다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알아보고 설아수를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그때 제가 설아수를 그만뒀을 때도 제가 한 달 매출이 천만 원이었어요. 설아수에서 한 달에. 천만 원 판매하는 사람은 저희 특약점에 한 세 분 정도였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만 원의 매출을 버리고 제가 애터미에 왔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뒀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 양심인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싸고 좋은 제품은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몰랐어일 뿐이지 알기만 알면 누구나 사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지금 애터미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제가 수입이 계속 연금성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장님들은 정말 애터미에서 나도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지금 불안불안한 이 경제 위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정말 애터미가 그 동화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주의 법칙에도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그렇죠? 의미 있음인 양이 있듯이 우리 애터미도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냐면 지맘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업 설명하는데 이거를 잡으면 사장님 도구가 되시고 아니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단지 애터미를 처음 먼저 사장님들보다 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애터미 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사업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느냐? 그리고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내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이 도구를 잡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과연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대인들이 고민이죠. 우리 백세시대, 백세시대 지금 몇 년 전부터 백세시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은 백세가, 장수가 축복이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재앙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한테 재앙이 왔죠. 모든 사람들이 재앙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2년 동안 직업이 없어질 직장이 3개월 만에 없어졌대요. 3개월 만에. 그럼 우리 한국은요? 한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바뀌어가지고 몽떼이 때렸죠. 그렇죠? 2020년, 2021년 거의 2년간 우리가 몽을 때린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서야 정신이 좀 차려지신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한국 무디스에서도 우리가 이자가 1%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도 안 된대요. 이자가. 우리가 돈을 있어서 이자로 받아먹는 세상도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재택근무죠. 그렇죠? 유연성 있게 집에서 근무했다 뭐 출근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래서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사편에는 엄마들도 있고요.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많이 나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안한 그리고 쇼핑이 어떻게 됐어요? 오프라인 쇼핑? 사장님들 시장에 많이 가셨나요? 코로나 오셔가지고 다 안 가시고 뭘 하신 거예요? 하지도 못한 그 독수리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나는 절대 저는 온라인 쇼핑 잘 안 합니다. 애터미 빼고는 정말 지마켓 이런 거 절대 애용을 안 하거든요. 안 썼어요. 그런데 코로나 오니까 어때요? 네이버 지마켓 쿠팡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오프라인에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상황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 그리고 저는 코로나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그때 놀러 많이 다녔을 걸 해외 놀러 많이 갔을 걸 지금은 가고 싶어도 어때요? 코로나가 없어지도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공연도 저 공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진짜 한국에 와가지고 공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죠? 운수 저 배는 한 번 타봤어요. 비행기 여행 다 안 되잖아요.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드는데 회사에서 무엇을 많이 갖다 놔요? 로봇을 많이 갖다 놔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터미에서 라면 공장이나 휴지 공장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거기에서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뭐가 보여요? 전부 기계예요. 다 기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경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로봇과 경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누구랑 경쟁을 해야 돼요? 로봇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우리가 AI 플랫폼이에요. 지금 5년 동안 계속 30%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유튜브 여기서 플랫폼이 나오잖아요.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랫폼 비즈니스란 사업자가 사업자가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유튜브 회사가 유튜브 만들었는데 우리가 수시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죠. 애터미도 유튜브에서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활용하거든요. 애터미도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이마트는 우리가 아침에 문 열어서 저녁에 문 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쇼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24시 1년 365일 문 닫는 날이 없잖아요. 소비자 저희는 소비자거든요. 사업자지만은 거기에서 언제든지 내가 편안한 시간에 제품을 주문하고 배송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아세아권에서 이미 계속 준비를 하고 30%나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플랫폼이 된다는 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백세시대에 지금은 경제가 저성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이 우리 노후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없어진 거예요.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하면 뭐합니까? 퇴직하고 우리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20년 30년 40년 심지어 일찍 퇴직하면요. 50년 동안 우리가 노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의 그런 삶이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네.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터미를 만나서 준비가 됐습니다. OECD 국가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 비교했을 때 3배 나누대요. 3배 거의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 30% 이상이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는 사람이 노후가 준비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30%에서 더 증가될까요? 떨어질까요? 준비된 사람들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왜?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도 불안하고 내가 지금 수입도 불안하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이 없으면 이것도 이 30% 35.6%도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50대 이상 은퇴를 하고 거기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재취직을 해요. 주변에 퇴직하시고 취직하신 분 많으시죠? 제 주변에는 많아요. 근데 퇴직하셨는데 취업이 안 돼요. 경비도 취업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택배 택배도 힘이 들어서 못한대요. 그래서 일을 찾으려고 해도 일이 없어요. 애터미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원하는데 이 자리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죠? 강의 들으시고 그분들을 많이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상황 변화 우리가 시대는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장님들 아세요?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뭔지요? 네? 변화 네. 소비는 맞아요. 소비도 맞아요. 근데 오늘의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변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변화랍니다. 변하지 않은 게 변화예요.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안 변하겠다. 안 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거는 변화밖에 없거든요. 이런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애터미가 뭐예요? 다단계예요. 절대 이 자리에 오지가 않잖아요. 변하지 않은 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 속에 위기를 인지하셔야지 그 속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인지하지 않고 위기를 인지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다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연금성 소득 맞죠? 소득에는 알아봤더니 네 가지가 있대요. 노동소득 자본소득 금융소득 시스템 소득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 시스템 소득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우는 시스템 소득이에요. 노동소득은 우리가 그동안에 다 해 오셨잖아요. 그죠? 일을 해서 돈을 받는 자본소득도 여기에 계신 분은 자본소득도 갖고 계시는 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금융소득도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저 개인은 노동소득하고 시스템 소득 지금 애터미 하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 소득을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기호사기 부자 아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시스템 소득 시스템을 사시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시스템 뭐요? 시스템에 타라고 했어요. 그 시스템에 그런데 그 시스템에 타라고 했는데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돈도 없어요. 만들 수 있는 머리가 있을까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죠? 시스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주는 정말 공짜로 주는 애터미 이 시스템에 우리가 타기만 하면 돼요.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애터미도 유통이잖아요. 그죠? 플랫폼에서 우리가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잖아요. 유통에는 우리가 직거래에서 오프라인 유통 온라인 모바일 유통 플랫폼 사업 저희는 애터미가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직거래 모든 사람들이 다 직거래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모든 과일들도 다 직거래 뭐 하면 직거래 직거래 그러면 직거래가 뭐냐 이거죠. 직거래 개념 제가 알아봤거든요. 소비자가 제품의 우월성을 알고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판매원을 등록을 하여 또 다른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전달했더니 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거. 그게 직거래돼요. 그러면 플랫폼 사업은 뭐냐. 아까 설명드렸죠. 플랫폼 사업은 사업자가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 공간의 계약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에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여기에서 에터미는 또 뭐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에터미는 다단계 판매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언제나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단계 방식으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단계는 뭐냐 이거죠. 다단계는 거기 상품을 사용해본 사용자가 상품의 소비자이자 판매원인 거예요.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이분도 판매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했어. 그 판매원끼리 이루어진 그 소비 금액을 회사에서 수당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거래 플랫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우리가 다단계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직거래 좋아하면서 그죠. 플랫폼도 너무 좋잖아요. 시간에 공간에 아무 마음대로 하잖아요. 새벽에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소개를 해 준 누구한테 매출이 나서 그게 합산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게 다단계 돼요. 너무 좋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직거래를 하시려면 제품이 좋아야 된대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직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여기에서 직접 판매 매출 규모에서 보시면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 다 합쳐서 14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마트는요. 그냥 물건이 우리가 물건이 필요해서 가서 산 거잖아요. 그죠? 수당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매출이 19조. 롯데홈쇼핑 17조. 신세계백화점이 6조인 거예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가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제품이 좋은 거예요. 소비자가 인증을 했기 때문에 다단계가 점점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애터미는 여기에서는 직접 판매 시장이거든요. 해외 시장 규모거든요. 1위가 중국이에요. 몇 조예요? 43조예요. 그다음에 미국 한국이 3등이에요. 한국에서도 직접 판매 다단계 이런 제품을 나는 안 쓰지만 누군가가 다 많이 쓴다는 거예요. 단지 사업을 안 했을 뿐이에요. 제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다단계 제품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애터미가 암회를 능가했습니다. 1조가 넘었고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출도 20개 나라를 수출하고 있어요. 애터미 제품이 좋지 않으면 수출을 할까요? 미국부터 수출을 했거든요. 이미 검증이 끝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1억불인데 올해 3억불 수출 탑을 받았어요. 3억불 그리고 회사 도대체 애터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정말 네트워크 회사잖아요. 애터미 다단계 네트워크잖아요. 그 회사가 정말 투명한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자 마인드 그리고 재구매가 자발적인 재구매 일어나는지 그리고 정말 보상플랜이 우리가 쉽고 균형있는 보상플랜인지 그리고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시스템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누적 매출 1조 돌파 해모힘 해모힘 다 아시죠? 지금 광고도 하잖아요. 누적 매출이 1조인 거예요. 그럼 화장품계에서는 앱솔루트가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보니 앱솔루트가 우리가 세종대왕상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상 정말 이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그냥 과학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발라도 지금 여기에서 10년 2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제대로 바르신다면 이런 그리고 우리가 스킨케어 도페인 유산균 이런 제품 또 옛날에 해모힘은 처음 해모힘 출시했을 때 30% 시작했어요. 가격은 똑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점 60%의 가격이 동일하죠. 7만 6천5% 이거는 우리 회사 경영자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금액의 양을 늘려줄 수 있을까요? 보통 보시면 제가 다녔던 그 방판회사에도 해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양은 늘지도 않고요.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에터민이 정말 다르죠. 그리고 모든 제품도 스킨도 마찬가지 화장품도 적은 양에서 점점점점 양을 늘려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 서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톰클렌징 치약도 180에서 200g 소비자는 같은 돈을 주고 양을 많이 쓰면 이득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품률도 0.19%밖에 안 돼요. 우리 에터민은 3개월 안에 제품 구매해서 마음에 안 들고 3개월 안에 반품 교환이 돼요. 3개월 안에 한국만 그래요. 이제 수출한 나라는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후원 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회원 비율이 후원 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비율이에요. 에터미널 후원 수당 86.33%가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으신 분이 86.33%예요. 6만 원이라도 받으신 분 여기 손들어 보세요. 나는 수당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 그렇죠? 수당 받은 분이 적어요. 그만큼 수당 상관없어. 어 너나 가져. 나 회원 가입도 안 하고 수당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네 이름으로 사줘. 그런 사람이 86.33%예요. 여기 암회 회사는요. 거의 반 이상이 수당을 안 받는 거예요. 반 절반 50% 여기는 78.23% 여기는 54.3% 이것만 봐도 아니 수당 안 받는데도 왜 에터미 제품을 쓰는 거예요? 돈 벌려고 쓰는 사람보다도 제품이 좋아서 나는 그냥 쓰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요즘도 저도 가끔씩 다른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 구경을 하면 서랍을 열든 어디를 열든 보면 어 에터미 물티슈 에터미 휴지 그런 게 막 보이거든요. 칫솔, 치약 화장실에 가면 그분들이 에터미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회원일 수도 있고 그냥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나 우리 에터미 제품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수당과 상관없이 많이 광고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회원이 계속 늘어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회원 수가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아요. 아까 직접 판매가 뭐라 그랬죠? 내가 써서 너무 좋아서 판매원으로 등록해서 누군가가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써서 좋지 않은데 누구한테 전달하겠어?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저기 회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터미가 CCM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해서 CCM을 받았어요. 이 CCM은 2년에 한 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 12월에 또 받았어. 이거는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 받았는데 2021년에 또 받은 거예요. 2년에 한 번. 소비자 경영 마케팅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와 싸우지 마라. 고객과 싸우지 말고 고객 입장에 서서 회사와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런 회사 봤어요? 남자분들 다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누가 우리 회사 와서 우리 회사 나쁘다 당신들 책임지라 하면 회사에서 가서 싸워. 무조건 그 사람 이겨야 돼. 그런 지시를 받았지 그 사람 입장에서 회사로 싸우라는 그런 지시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에터미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 서서 회사와 싸워라. 왜냐? 소비자가 없는 회사가 필요 있어요. 에터미 회사가 설립이 돼도 제품 써줄 사람 없고 홍보해 줄 사람 없으면 회사가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이 회사를 살린 거예요. 그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요. 이마트도 지금 매출이 19조잖아요. 누가 가서 사신 거예요? 우리들이 다 거기 가서 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 좋으라고 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필품 필요해서 가신 거잖아요. 양치 안 하면 어때요? 샴푸 안 하면 어때요? 화장 안 하면은 떡지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이마트 갔잖아요. 그거예요. 하지만 이마트가 우리한테 준 게 그냥 물건 사서 우리가 그것만 해서 끝난 거지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리 주머니에 돈 넣어줬어요. 포인트만 좀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에터미는 뭐예요? 포인트로 여러 사장님들이 이 새해에 와서 그 포인트 몇 푼 가져가라고 사업 설명 듣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 안전한 노후 노후를 위해서 정말 그 노후 필요하는 돈 시간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사업 설명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CCM 정말 소비자 마케팅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경영 목표가 고객의 성공이잖아요. 고객의 감동도 아니고요. 고객의 절도도 아니고 고객의 성공이에요. 저는 에터미 사업자지만은 저도 에터미 소비자예요. 나이 성공 회사에서 바라고요. 그리고 유통의 허브가 된대요. 전 세계에 정말 좋고 싼 제품을 우리 에터미에 런칭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인류 기업으로 나간대요. 초인류 기업 전략 경영 철학 이게 정선상략이에요.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 이 전략으로 초인류 기업이 되시겠대요. 네 여기에서 우리 사장님들 정말 잘 오셨다고 본인한테 큰 박수 네 너무 잘 오셨죠. 여기 초인류 기업에 대신 사장님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이 한몫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터미 이렇게 회사도 괜찮고 제품도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그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돈을 받느냐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일이에요. 마트 체인지 하시면 돼요. 아까 그랬죠? 이제는 어느 마트 가셔야 돼요? 에터미 마트 그리고 에터미 마트에 가셔서 제품을 사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을 그 제품으로 광고를 하시면 돼요. 네 광고를 하세요.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광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마트 체인지 하시면 돼요. 마트 체인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쉬워요.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 없어. 에터미 제품 샀으라니까 돈 없어. 에터미 제품 살 돈이 없지 다른 거 살 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무슨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다른 돈 아니에요. 다른 마트 가지 마시고 에터미 마트 와서 제품 바꿔 쓰시면 에터미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러면 에터미 사업 특징과 강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터미 사업은 첫 번째 에터미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회사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플랫폼에 들어오시려면 암호가 필요해요. 그 암호가 회원번호인 거예요. 회원번호 없이는 그 플랫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원 가입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회원 가입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대신 들어오셨으니까 당신은 여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써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유지비가 없어요.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플랫폼 내가 필요하는 시간에 내가 필요하는 공간에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아무런 유지 조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바이너리 구조예요. 바이너리 두 줄 마케팅이에요. 두 줄 좌측 우측 두 줄 마케팅인 거예요. 회원 가입 그리고 대신 두 줄인데 무한 단계 무한 누직인 거예요. 이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단계가 없고 누적을 해준대요. 단계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단계가 있으면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어. 그 단계 이외에 매출이 올라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원서버인 거예요. 이 아까 플랫폼 들어오시는데 암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암호 하나 가지고 그 회원번호 하나 가지고 전 세계 회원을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와라.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소비를 하자. 같이 하자. 너도 암호해서 들어오자. 들어오자. 대신 상한선이 있는 겁니다. 다 왔는데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돈 벌어가는 거. 다단계 그렇잖아요. 먼저 가입한 사람이 돈을 먼저 제일 많이 벌어가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한선이 있어요. 누구나 먼저 들어오든 늦게 오든 상한선까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상플랜에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네 가지가 있어요. 후원수당은 먼저 다름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써서 누구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도 쓰고 자기가 또 판매원이 돼서 누구한테 전달했을 그 매출 이런 거 같이 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수당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도와줘서 받는 수당. 그러면 먼저 수당을 받으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회원가입을 하셔서 먼저 내가 제품을 먼저 써봐야 되잖아요. 내가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그냥 전달하면 뭐가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내가 써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하다 보면 나도 매출이 쌓이겠죠. 본인 앞으로 3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아 본인은 30만 포인트 제품을 썼기 때문에 수당받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 라인을 펼쳤을 때 그러면 좌측에 누구한테 언니한테 전달을 했어요.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분도 화장품 쓰고 건강식품 쓰고 라면 먹고 다 하고 30만 포인트 되셨죠. 또 우측에는 또 친구한테 전했어요. 그 친구분도 땀쓰기 너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 나도 너처럼 예뻐지려고 화장품 사 쓰고 건강해지려고 해모임 사 먹고 뭐 먹고 해서 30만 포인트 되죠. 그러면 회사에서 15점이라는 점수를 줍니다. 아 띵통하고 6만 4천 5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수당을 한 번 주는 거예요. 아까 그 보셨죠.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이 수당은요. 우리가 받을 때까지 누적을 해주는 거예요. 날라가지가 않아요. 제가 하는 카운슬러 일은 월말 되면 어떻게 돼요? 마감을 하는 거예요. 잘라요. 다음 달에는 0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월말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에터미는 월말 마감이 아니고 누적을 해줘서 언제까지 이 수당 받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루에 저희는 일일 정산이거든요. 일일 마감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면 계속 전달하다 보면 이게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같이 함께 쓰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게 일당이 계속 포인트가 늘어지면서 70대 70 150대 150 200 이거는 돈이 아니고 포인트인 거예요. 제품을 구매하면 뒤에 PB라는 게 달려있죠. 그게 합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강의가 끝나고 난다면 이미 성공하신 분 거의 매일 600대 600 맞으시는 성공자가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600대 600 600 하시려면 얼마나 팔아야 됩니까. 파는 건가요? 팔려 나가는 거죠. 함께 구매해서 썼다는 거예요. 30만 포인트를 하시려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지 아십니까? 포인트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잖아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6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루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루에 200만 원치 팔아봤자 이게 6만 원 받았어요. 저는 아무리 했을 때 얼마 팔았다 그랬어요. 한 달에 천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천만 원 팔고 나랑 같이 아무리 파는 분이 네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이었어요. 그랬는데 한 달에 제 수당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 와서 한 달에 얼마 팔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파는 사업이 아니래요. 안 팔면 돈이 어디서 나와? 저는 이것까지 이해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 팔잖아요. 처음에 와서 열나게 팔아졌겠죠. 얼마 팔을게요? 제가 이거 수당을 보면 여기 다음에 1일부터 15일까지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 하면 첫 직급 판매사라고 그랬잖아요.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판매사잖아요. 저는 너무 잘 팔아서 1일부터 15일까지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 했고요.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 제가 혼자 팔았어요. 그러면 환산하면 이게 보름에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판매사 혼자 팔아서 가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회차 2회차 팔면 내가 얼마 팔할게요? 3000만 원치 팔았어요. 그런데 수당은 수당은요 200만 원 들어왔어요. 제가 발바닥에 불이 났어요. 그때 제품은요 백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3000만 원치 팔라고 해봐 봐요. 내 발바닥에 불이 안 나고 되겠어요. 그런데 200만 원 들어왔어요. 뭐지? 1000만 원 팔면 얼마 받는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500 3000만 원 팔았는데 200 이거는 파는 게 아니네. 그래서 조직 관리 사업인 거예요. 여기 오신 남자 사장님들 팔으라고 하면 아이고 10만 원 지도 못 팔아요. 그죠? 파는 게 아니에요. 조직 관리 사업인 거예요. 개념을 잘 아셔야 돼.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첫 직급 판매사고요. 직급이 되면 우리가 직급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직급 수당은 1일부터 15일 직급 받을 때 22일 지급 하고요. 16일부터 말일 갔을 때는 2월 7일 직급 수당을 줍니다. 이 직급 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예요. 호흔 수당은 45만 원 해서 50만 원 그래서 제가 3000만 원 팔아서 200을 받은 겁니다. 저희 애터미 직급은요. 그래서 판매사로부터 시작해서 7개 직급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7학년까지 있다고 합니다. 판매사가 1학년인 거예요. 8학년까지 가고 싶어도 없어요. 다음 단계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 번째가 샤론이에요. 제가 샤론이에요. 3학년이에요. 3학년. 네 번째가 스타 마스터 다섯 번째가 로얄 마스터 여섯 번째가 크라운 마스터 일곱 번째가 임페리얼인 거예요. 그러면 판매사는 나 혼자 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팀장 다이아몬드는 팀장이에요.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팀이 그러면 나 같은 판매사가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있으면 나는 그 다음 단계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해하는데 2, 3년이 걸린 거예요. 나 혼자 계속 판매사만 연락해. 팔고 땡 팔고 땡 한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 내가 다이아몬드 됐어요. 나 같은 다이아몬드가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있으면 나는 다음 단계 샤론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나 같은 나 같은 직급 좌측에 샤론이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페리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직급을 가면요. 또 승급 프로모션이 있어요. 판매사를 가시면 회사에서 수호하셨다고 해모임 사종 그리고 덮혜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사종 사종하고 해모임하고 덮혜임 주시고 지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현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저희 때는 노트북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샤론이 되면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여행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전에 다녀왔고요. 200만 원 현금 받았어요. 직계가족 두 매를 주고요. 그리고 스타가 되면 현금 천만 원 프로모션 그리고 직계가족 네 매 여행권 주고요. 그 다음에 로열이 되시면 현금 5천만 원에 직계가족 네 매 10박 11일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 되시면 3억 현금에 여행권 내매 10박 11일 그리고 인페럴 되시면 현금 10억이에요. 이제 여행은 코로나가 돼서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금으로 해서 주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로열부터는 이게 색깔이 달라요. 시간적 자유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거예요. 로열부터는 본부장까지는 그래도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네 로열되시면 현금 5천에 여기 보시면 준대형 승용차까지 렌트비를 드립니다. 렌트비 차를 주는 게 아니고요. 렌트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 활동비 200만 원이고요. 여기 크라운 되시면 차를 드려요. 이때는 차를 줘요. 렌트비가 아니라 차를 주고요. 후원 활동비 500만 원. 인페럴 되시면 여기 보시면 차도 드리고 50평 오피스텔을 드릴까요? 아니요. 오피스텔 임대비 임대비 내줘요. 당신들이 구매 저기 정하시면 되고 인테리어 이런 거 회사에서 다 해줘요. 박정수 임페럴 단장님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 비서 그리고 기사까지 다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육수단 여기 저희가 이게 센터거든요. 센터를 운영하시는 스폰서님한테 회사에서 수호하셨다고 교육수단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운영하는 사단님들의 포인트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센터 하시면 더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스템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를 저도 다단계 처음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은 다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듯이 애터미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참여하셔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회사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 스폰서가 주관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센터 지금 센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분당 탑 센터 그리고 본사에서 주관하는 원데이 세미나 목요일마다 있어요. 오후에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석세스 그야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 사관학교라고 합니다. 그게 금요일마다 셋째 주 금요일날 있거든요.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주관하는 미팅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낯선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낯설고 잘 모르고 그냥 제품만 바꿔쓰는데 정말 돈이 될까 내 눈으로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이 시스템 저도 이거를 해서 이 코로나에 연금성 소득을 받는 거예요. 시스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는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예진 사사님들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50년 동안 살아온 그 습관을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대요. 우리가 10년 뒤에 살아야 될 그 상황을 우리가 10년 앞당겨줬대요. 원래는 2030년이 다가올 이 시기를 우리 지금 2022년에 맞대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연자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돈이 어디로 밀렸나 홍수처럼 온라인에다 투자를 했대요. 온라인에 배팅을 했대요. 이미 배팅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응.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가치와 프라이버시 변화되는 시대가 왔대요. 우리가 어디 가면 동의 동의하라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동의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주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돈을 받는대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에 광고 지금 내가 돈이 있으면요. 광고 없이 그냥 유튜브 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돈이 없으면 그 광고 다 보고 유튜브 다 봐야 돼요. 맞죠. 우리가 과연 돈이 필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필요하는 거예요. 이제는 프라이버시 바뀌는 시대가 왔어요. 애플도 애플도 지금 1조 가치가 올 때까지 42년이 걸렸대요. 애플이 그런데 1조에서 2조 달러 오는데 20주 걸렸대요. 20주 그래서 2020년 3월 8일이 애플이 2조 달러가 되는 거의 2019년 11월이나 12월 코로나가 시작 전부터 5개월 안에 2조라는 가치를 가지게 됐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100조 우리가 지금 1조 넘었잖아요. 애터미가 100조 가는데 우리가 42년이 필요할까요? 애플처럼 10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100조 가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100조 가는데 사장님들이 1조 하실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 노후 탄탄하고 판도라가 달라지듯이 가문의 영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사업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차분하고 꼼꼼하게 사업 설명을 짚어주신 강남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진짜 애터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다 같이 이 안에서 연금성 소득을 얻어가고 부의 그런 길을 창출하는 길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길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이 들어가야 되나 전문가십니다. 저의 총장님을 모시고 들으실 건데요. 애터미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이제 길을 쫑긋 세우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진 멋진 남자 이재열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이재열 인사드립니다. 2022년 어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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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죠. 호랑이죠. 그것도 흑호 검은 호랑입니다. 제가 이민연생이에요. 이민연생인데 오늘 우리 분당탑의 첫 시스템 강의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혹시 저하고 같은 이민연생 계시나요? 없으세요? 와 없으시네 근데 제 눈에는 저 뒤에 한 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 보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봐도 121살 그러니까 저보다 60살 많은 귀신인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 아직 젊은 분이 계시나요? 혹시 뱃속에 태중에 그렇죠? 이민연생이 또 태어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 해는 정말 예사롭지 않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들 주변에 사람들이 움츠려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들 보면 그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애터미 비전 또 애터미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늘 당당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벤스 S클라스 560이 지나가면 몇 년에 나도 저거 주인공이야 이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애터미 사업자들 중에서도 배우자가 어떤 자영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팬데믹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블록렉 핑크 회장이 그 얘기를 했죠. 코로나가 이제 일하는 방식도 바꿔버리고 또 모임의 방식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쇼핑하는 방식도 다 바꿨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유통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바꿔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여기 거의 2년 만에 이 무대에 섰습니다. 매우 기다려줬고 쓰고 싶었던 무대인데 이제 2년 만에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2020년이네. 2020년 1월달 태국에 1월달 2년 전 얘기에요. 1월달 석세스 태국 석세스 세미나에 제가 가서 참석한 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해외 제가 그동안 쭉 따져보니까 45번 제가 다녔더라고 해외를 그렇게 다니면서 해외 라인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했었는데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 서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올 한해는 애터미가 정말 이제 어느 해보다도 성장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지난 한해도 애터미는 회장님도 말씀하셨죠. 다사 다 락 즐거울 락자 그러니까 즐거움이 많은 해였다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올 한해는 사자성어 뭐라고 그랬죠? 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나날이 새롭다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신 우일신 하는 올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강산도 10년이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해가 지났어요. 어느덧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는 애터미에 대한 가치 애터미의 미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정말 막연하게 아 혹시 그거 다 단계 아닌가 하면서 대부분 손살이 쳤던 사람들 그중에서 불과 100명 만나면 불과 3, 4명 정도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품을 한 번은 써보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내는 게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제가 애터미 10년 전에 시작할 때 제 스폰서로부터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정말 좋은 화장품 있는데 한 번 써보시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틀림없이 다 단계 제품인데 이거 내가 써야 돼? 이 생각하기 이전에 얼마나 좋으면 저한테 저렇게 권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예요? 긍정적으로 애터미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는 제품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제가 20년 동안 화장품을 얼굴에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제 얼굴에 항상 아침에 바르는 순간에 촉촉하고 약간 차가운 정도 이 정도만 했지 돌이켜보면 전혀 얼굴에 어떠한 화장한 사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각질이 일어나고 참 지저분하고 이런 얼굴이었어요. 각건성이어서 그런데 애터미 제품을 바르는 순간에 촉촉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말 나쁜 안 좋은 이미지의 다단계인데 저는 평생 이 제품을 내가 써줄게. 그랬어요. 평생 이 제품을 써줄게. 그러니까 이게 애터미가 지금 이렇게 10년 좀 넘었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제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바로 능력입니다. 제품이 발이 달려서 이렇게 해서 전세계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제품에 이제 날개가 달렸어요. 그렇게 빨라졌습니다. 제품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코로나 때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 또 이렇게 해서 지사가 오픈되고 확장되고 있죠. 저는 애터미 하면 누구한테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제품만 좀 제대로 써봤으면 좋겠다. 제품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써보게 되면 애터미 누구든지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제가 그랬듯이 모든 고객들이 제품을 제대로 그죠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 그게 애터미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지난해 동안 애터미가 이 우수한 제품 절대 제품 절대 싼 가격 이것 때문에 전세계에 일어나는 매출이 어마어마했죠. 작년에도 작년에가 최초로 국내보다도 해외 매출이 앞서는 원년이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능가하는 원년이었어요. 저는 제 우측으로는 이미 제 우측으로는 한 70-80%가 해외 매출이에요. 제 한쪽은 그만큼 해외 매출이 월등하게 이렇게 추월해서 올라가는 한 해가 될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애터미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장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사가 정말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을 위해서 회사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사원을 통해서 제가 처음 애터미 접근하면서 사원을 통해서 회장님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원데이 세미나 석세 세미나를 가서 회장님 직접 직관을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원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회장님은 고객 성공이 경영 목적이 됐습니다. 고객 성공. 그러니까 고객에게 정말 좋은 제품 싸게 줘서 좀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객 성공. 고객 성공을 시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제까지 경영해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상 플랜도 들었을 거예요. 보상 플랜 들었는데 보상 플랜이 마음에 들어서 애터미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은요. 오래 못 갑니다. 보상 플랜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사업을 결단하신 분들은 오래 못 가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보상 플랜 이 소득 구조보다도 더 우수하고 더 앞선 게 제품력이에요. 제품력.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나비 효과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은요. 승수의 법칙으로 성장합니다. 승수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승수의 법칙. 승수의 법칙은 1이 2가 되고 4이 되고 8이 되고 16, 32, 64 이렇게 배수 논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소득도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승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승수의 법칙인데 이 승수의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정말 성공할 때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분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성공할 때 어디가 성공 지점이에요? 오토 판매사. 완전한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 가는 그 지점까지가 여러분들 승수의 법칙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성공자다. 이렇게 회사도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고 모든 성공자들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돈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보통 200만 원 얘기하죠?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 구간입니다. 월 월 200에서 400만 원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까지 가는 과정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1년 안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3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시고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스템 소득을 갖는 겁니다. 시스템 소득이 월 5천 내지 1억이라고 하면 이게 스몰입니까? 빅입니까? 빅이죠. 빅 비즈니스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예요. 이런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내 걸로 와 닿지 않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큰 비즈니스입니다. 제 산하에 태국의 이렇게 빅 리더들이 태국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는 이런 리더들이 제 산하에 있죠. 그런데 작년 해모이미TV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광고를 보면서 저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청장님 우리 태국에서도 해모임 광고 좀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해모임이 광고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광고만 나가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광고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때가 오겠죠. 저는 이제 작년에 해모임 TV 광고를 통해가지고 22% 성장했어요. 해모임이 해모임 매출이 22%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월이죠. 이제 1월부터는 우리 화장품이 TV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의 품질을 이제는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때가 됐다고 봅니다. 화장품 이 업계에서도 세종대양상이라는 거 다들 몰랐어요. 저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십이나 아니면 LG 생활관광에 정상하시는 분들에게 세종대양상은 아니면 물어보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장품 업계에서 뷰티 업계에서 세종대양상이 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 다 몰라. 그만큼 이 화장품에서 평정한 겁니다. 이 업계를 평정한 거예요. 국내에서 저는 EGF가 들어간 걸 저는 알아요. 우리 초창기 EGF 수없이 얘기 들었습니다. 식물성 EGF가 세계에서 가장 명품이라고 하는 모업 명품 브랜드보다도 배나 더 들어갔다. 식물성 EGF가 1kg에 가격이 얼마예요? 1kg에 1.5초 1.5조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고가에 식물성 EGF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이 TV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화장품 얘기하면 나는 명품 쓰거든 나는 에텀이 거 안 써 더 좋은 거 써. 이런 부류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상을 획득한 그죠? 트리플 크라운 정말 우리 장애인상 그 다음에 NEP 인증 그 다음에 세종대왕상 이 세 가지를 휩쓸었어요. 이렇게 우수한 화장품이 우리 저희 화장품이잖아요. 앱솔루트 세렉티브 스킨케어 이 제품이 TV 관객 탁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내년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 고객을 어떻게 공략하는에 따라서 정말 큰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상상 이상의 매출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이 그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세일지 마스터가 도달하기까지는 꽤 높은 장력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신규 사업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떤 분들한테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대다수 다 어렵게 느껴졌어요. 250만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벽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에이전트 크라운 클럽 이상 정말 리더들 중에 특히 또 우리 센터장의 노정구 단장님 정말 주도적으로 초기 사업자들이 빨리 안정적으로 돈이 돼야 된다. 안정적으로 에텀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소득을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중간에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뭐예요? 세일지 마스터 전단계 SSM 중간에 계단 안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게 1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하려고 무척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50만 포인트라고 하는 중간에 계단 하나 딱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에텀 초기 사업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포인트를 내가 보름해내겠다. 보름해낼 수 있겠다. 이거는 정말 쉽겠다. 소비자 주변의 몇몇 사람을 제대로만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부업으로 소비하면서 정말 1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만들어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다시 에텀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해서 다시 의욕을 불태우는 그런 분들을 제가 요즘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텀이 사업이 초기에 돈이 안 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해보겠다. 부업으로 100만원 월 100만원 벌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 하고 있는 언제부터요? 4월 달부터 4월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3개월 전에 이게 미리서 이렇게 제안서를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해서 1월 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수당체계 보상 플랜이 바뀐 거에 대해서 미리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3개월 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우리 지금 3만 불 이상의 소득자들 보다도 어쩌면 어쩌면 동남아시아라든지 해외 만 불 이하의 중우진 국가들 이런 국가 에텀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난 비전입니다. 엄청난 비전입니다. 저는 나비효과라고 하는 그게 초기에 이 SSM 이 사다리 하나 대단 하나 만들어놓은 게 어쩌면 에텀의 엄청난 어떤 큰 변화가 간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에텀가 내년부터는 놀라울 정도로 해외 매출도 증가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프로모션 20만 원이요. 결코 작지 않아요.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한 달 월급이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20만 원이 적어요? 매우 크죠. 필리핀 3만 불 정도 3천 불 정도 되는 국가들은 한 달 소득이 대개 보면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매우 큰 돈이에요.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 국가들에게는 어쩌면 거의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없는 프로모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회장님이 지난번에 이도그 임페리얼이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돈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스폰서들 것 이렇게 끌어내려서 줬나요? 준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저는 이 돈이 어디서 왔냐 수출이 정말 많이 증대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 나라마다 환율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로 수출할 때 적정 가격을 책정해서 이렇게 해서 해외 수출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매출 대비 35% 풀어주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환율 차이 이 차이 때문에 거기에 회사가 예외로 더 소득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다 내놓겠다는 거죠. 회장님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익을 내놓겠다.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했죠. 이게 어차피 수출 환율의 차이 환율 차이로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가격을 이렇게 책정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돈이 조금 이렇게 키픽이 되는데 이걸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풀어준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 문제 안 된다. 그래서 그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박상현 회장님은 우리 사업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경영자라는 거죠. 이렇게 멋진 회사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말 여기서 성공해야죠. 정말 성공해야죠. 이런 경영자를 만난 것은 우리에게도 천운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박수 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내년 한 해 동안 올이죠 올 불과 이틀밖에 안 지나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저희 모든 사업자들이 이런 어떤 TV 광고 효과 그 다음에 또 SSM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이 효과로 여러분들이 큰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일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그 목표에 맞는 그만큼 액션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낮게 잡고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목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80%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일을 하고요. 또 파트너들도 그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시고 이렇게 사업한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멋진 회사에서 우리 사업을 해내야 되는데 나도 성공할 수 있겠나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겠나 여러분들 이게 가장 아마 가장 이슈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도 성공할 수 있겠나 저는 애터미를 제가 시작할 무렵에 제 생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시작했어요. 제가 식자재 유통하면서 먹고는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왜? 그 무렵에 마침 대상 CJ 풀무원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대기업들이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좋은 고객들에게 다 휩쓸려 가는 거죠.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틈새 시장만 찾아다니다가 끝날 것 같았어요. 5년 후 10년 후 그래서 제가 미리서 결단했어요. 아 이 업계도 더 이상 내가 살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싫지만 다단계 정말 싫지만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라면 정말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에테미 사업을 결단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1년 3개월쯤 됐을 때 오토셀즈 마스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제 아내가 전업자로 나오게 됐고요. 제 아내가 전업자로 먼저 나오게 되고 저는 생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좀 더 했죠. 부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전업 부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업이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업으로 해도 여러분들 여건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업으로 해도요. 전업자 못지않게 그만큼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고객을 만나고 또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애를 썼고 이게 직장인들이 평일 날 시스템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제가 에테미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이고 로얄 마스터고요. 올 한해는 저에게는 아마 큰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테미에서 이제 두 직급만 남았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직급이 있고요. 크라운 클럽 연봉 4억이 크라운 클럽이죠. 그래서 크라운 클럽 목표하고 또 크라운 마스터 도전하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충분히 가능할 거다. 회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자들에게 아마 큰 이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성공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저는요. 애용자가 되라. 애용자가 되라. 애용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에테미지가 시작할 때 저한테 치약 치솔 제품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불과 한 10여 가지 됐는데 이 제품들을 다 구매해서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 몇 가지 안 되니까 당연히 다 갖다 썼어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치약도 바꿔 쓰고 치솔도 바꿔 쓰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떨어지면 쓰던 거 쓰니까 다 떨어지면 바꿔 쓰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안내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바꿔 쓰고 기준에 쓰던 걸 어떻게 해요? 다른 용도로 다 이렇게 해서 없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용도로 없애고 애터미 제품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빨리 진행되죠. 전제품 애용자가 돼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파는 일이 아니고 파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팔려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팔려나가는 거를 팔려나가는 거를 어디서 확인해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정말 먹어보고 발라보고 했더니 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고 이 가격이면 다 쓰겠네. 다 이거를 선택하겠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애용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품은 비싼데 그죠? 제품 품질은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 애용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품을 통해서 결단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애용자가 되는 게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는 그래서 제품 애용자가 되라. 두 번째는요. 시스템을 타라. 시스템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네트워크 과거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또 네트워크를 이 센터나 아니면 원데이 석세 세미나 한두 번 이렇게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죠? 다시 옵니다. 다시. 나 알아. 알만큼 안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하나의 탯줄과 같다. 생명줄과 같다.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면 시스템 소독을 만들려고 하면 시스템 안에서 모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모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뭐예요? 결국은 오늘같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애터미의 사업 방향도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노하우뿐만 아니고 내 파트너를 앉혀놓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듯한 내 사업자를 만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일이에요. 시스템 안에서 함께하는 일이에요. 사람 보내놓고 그렇죠? 보내놓고 본인은 오지 않고 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들이 안내를 잘해야 되겠죠?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 어떤 세미나를 못 가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어쩌면 쉽지 않는 어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올해 첫 세미나인데 이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오늘 한 해 최소한도 오토 세일즈 마스터 그 이상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죠? 우리 이 사업의 정말 핵심은 시스템 안에서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스템 안에서 모으는 일이 그죠? 함께하는 일이 이 사업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반드시 들어와서 우리가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소비자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소비자를 구축하셔야 돼요. 소비자 소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승수의 법칙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데 소홀히 한 사람은 승수의 법칙으로 이게 성장한다 안 한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정말 가까운 친구 늘 이렇게 우리가 동선에 있는 지인들 이분들 소비자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승수의 법칙에 성공이 가능합니다. 소비도 안 만들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냥 애터미 사업 할 만한 사람 이렇게 컨택 해서 좌우로 몇 사람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하지 뭐 혹 이렇게 생각하는 네트워크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 생각만 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은 굉장한 정도의 어떤 사업 진행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의 양이 필요합니다. 일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많으면 안 돼요. 많은 걸 경험해야 돼요. 소비자 만드는 과정에서 수 없는 사람들과의 접촉 속에서 거절도 받아보고요. 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 알지 못한 것들 많이 알게 되거든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에 누군가 파트너 안 칠려도 그냥 오나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오거든요. 과거에 석세스 세미나에 한번 이렇게 해서 초대하려고 그러면 전날까지도 정말 아이고 알았어 갈게 진짜 참석할게 하면서 돈까지 그죠? 내서 티켓까지 다 해놨는데 안 나타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이런 것도 다 우리는 받아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자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 속에서 인폐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성공자의 어떤 그런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공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몇 가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걸 경험하셔야 그래야 여러 사람들을 다 터치할 수 있고요. 여러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많은 사람들의 상담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멋진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거를 많이 경험해야 된다. 일의 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인계점이라는 게 나는 거기까지는 미처 나는 해낼 수 없는 선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를 넘어서야만이 바뀌는 거예요. 성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 판매사도 편안하게 이게 30만 포인트 50, 80, 150 200, 250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250만 포인트 나왔다가 30만 포인트 나왔다가 보름에 또 250만 포인트 나왔다가 80만 포인트 나왔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애터미 사업에서 5천에서 1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겠다는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알만큼 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있어도 성공 자리에 간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배울 게 아직도 많은 거예요.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고요. 또 내 다운라인에 멤버십으로 오는 분들의 역량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사업하겠다는 어떤 방법도 다르고 각자 다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젊은이들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들의 어떤 역량을 10분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서 함께해 줘야 되거든요. 그들 방법으로 해도 되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거처럼 과거처럼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요. APPO 누구나 다 퍼스널 플랫폼이죠. 그렇죠? 퍼스널 플랫폼 오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SNS를 통해가지고 디지털 유목민처럼 디지털 유목민처럼 젊은 세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업할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제시하고 함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센터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성공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성공 아카데미에는 제대로 알고 기초부터 처음부터 알고 애터미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 탑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우리 탑 가족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파트너들 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진행한다고 하면 아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애터미에서 결과를 다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해 첫 세미나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애터미에서 정말 이제는 멋지게 올 한 해를 시작과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그래서 정상에 누구보다도 먼저 정상에 서는 그런 성공자의 대열에 모두가 다 합류하고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